미국인들은 내년에 실업, 집값 항락, 은퇴자금 증발 등 불경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50대 대도시들의 한 달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500달러에서 1,300달러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집단 소송을 당하자 바이징 행정부는 일부 시행 지침을 수정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한 해 100만 명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불법 입국자들이 200만 명을 넘어서 강력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인들은 내년의 대불경기 때처럼 일자리를 잃고 집값은 폭락하며 증시에 넣어둔 은퇴 자금이 날아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불경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는 미국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2008년 대불경기 때 공포를 떠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끝내 2008년과 2009년에 겪었던 그레이트 리세션, 즉 대불경기에 다시 추락하지는 않을까 불경기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으로 올해와 내년 고물가, 고금리, 제로 성장의 고통은 감수해야 하지만 2008년과 같은 대불경기만큼은 피하는 연착륙시키려는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분석가들의 다수는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워져 결국 불경기를 피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경제 성장률은 연준이 올해 0.2%, 내년 1.2%로 제로 성장이지만 연착륙을 내다본 반면에 연방주택금융기관인 페리맨은 올해 0%, 내년에는 마이너스 0.5%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예측이 많아지자 미국인들은 2008년 대풀경기 때에 겪었던 일자리 상실, 집값 폭락, 증시에 묻어둔 은퇴자금 증발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례적으로 경고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준의 조치로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내년과 후년에는 4.4%까지 올라가며 120만 명의 실업자들이 더 생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뱅커브 아메리카는 내년 실업률이 5.6%까지 치솟으며 실업자들이 현재 600만 명에다가 320만 명이 더해져 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셧다운 조치로 실직했던 미 근로자들이 1,450만 명이었기 때문에 실직 공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8년 대풀경기 초반에는 실업률이 5%였으나 불경기가 종료된 지 4개월 후인 2009년 10월에는 10%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둘째, 미국인들은 주택시장의 급속냉각과 거의 유일한 재산인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자율이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내 집을 살 수도 팔기도 어려워져 주택거래가 7개월 연속 감소하며 20대 도시들 중에 12곳에서는 집값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7천만 은퇴자들과 미래의 은퇴자들이 대거 은퇴연금을 주식시장에 묻어놓고 있는데 2008년 대불경기 때처럼 증시폭락에 따른 은퇴자금 증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지난 1년간 다우존스 지수는 13%, S&P500 지수는 14%, 나스닥은 23%나 폭락해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한 달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500달러 내지 1,300달러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세가 가장 비싸고 뉴욕시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대도시들의 한 달 생활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50대 도시들 가운데 10대 도시들의 한 달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최소 500달러, 많게는 1,300달러나 더 비싼 것으로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독소 리포트가 분석한 결과 미 전국 평균 한 달 생활비는 2,003달러, 연간 2만 4,032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평균으로 한 달에 주택 모기지로 1,368달러를 내고 있거나 렌트비로 1,129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월 433달러, 유틸리티 비용으로 328달러, 인터넷 셀폰 등 통신비로 237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가구당 한 달 생활비에는 집주인의 주택 모기지 월 상환금, 세입자의 경우 렌트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와 천연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등 유틸리티 비용, 자동차와 건강 등 보험, 케이블, 인터넷, 셀폰 등 통신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가구당 생활비가 가장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한 달에 3,248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003달러에 비해 근 1,300달러나 더 비싼 것입니다. 2위는 뉴욕시로 3,069달러이고 3위는 보스턴으로 2,963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4위는 샌프란시스코로 2,946달러이고 5위는 샌디에고로 2,689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6위는 워싱턴 DC로 한 달 생활비로 2,686달러를 쓰고 있고 7위는 로스앤젤레스로 2,672달러를 드리고 있습니다. 8위는 시애틀에 2,672달러, 9위는 마이애미에 2,482달러, 10위는 어스틴에 2,447달러의 순이었습니다. 10위권 밖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 14위 애틀랜타가 2,197달러를 생활비로 쓰고 있고 18위 탐파는 2,081달러, 22위 라스베가스는 2,009달러, 26위 볼티모어는 전국 평균보다 적은 1,987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50대의 도시들 가운데 디트로이트는 한 달 생활비가 가장 적은 1,634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1,666달러, 엘파소 1,676달러, 맨비스 1,689달러 등 비교적 생활비가 적게 되는 도시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시행이 임박한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공화당 6개 주지역을 비롯해 집단소송을 당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시행 지침을 수정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수정된 연방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방학자융자금일지라도 민간으로 넘어간 론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정부 세금 등을 이유로 자동탕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됐던 대로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모호한 시행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강력히 맞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재규정했습니다. 하나는 연방학자융자금으로 대출받았다가 민간회사로 넘어가 있는 경우 이번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초반에는 민간회사가 보유하고 있어도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융자금이면 탕감 대상에 포함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에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 문제가 법적 소송에서 민간융자회사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자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들일지라도 여러 사유로 자동탕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탕감 미선택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보수단체인 퍼시픽 리컬 파운데이션은 상당수 주정부들이 탕감받는 학자융자금 빚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바이든 탕감 조치를 중단시키려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인 미주리, 아이오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6개 주정부들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대통령 행정 권한을 넘어선 남용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재정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미주리 동부 연방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방교육부는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할 때 자동 탕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육부는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학자융자금 탕감 신청서를 접수받게 될 것으로 밝혀왔는데 구체적인 시작일과 방법은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하는데 한 해 300억 달러씩, 10여 년간 모두 3,7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 재원의 90%는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에게 제공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비당파적인 미의회 예산국이나 다른 기관의 추산보다 더 적은 규모입니다. 미의회 예산국은 10년간 4천억 달러가 소요되고 연말까지의 상환유예에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RFB는 4,4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나 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사용이 증가하고 감염을 피하는 방법이 확산되면서 발병이 크게 둔화됐지만 성 접촉을 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전파가 계속될 수 있다며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낮은 수준으로 무한히 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백신 사용이 증가하고 감염을 피하는 방법이 확산하면서 발병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면역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성 접촉을 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낮은 수준에서 퍼질 수 있다며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백신, 테스트, 치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전체에서 약 2만 6천 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여전히 주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자나 오염된 물질과 접촉하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29건의 어린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78건에 달합니다. 또 환자의 96%가 남성이지만 여성도 408명이 감염됐습니다. 여기에는 임산부 4명과 모유 수위 중이던 산모 1명도 포함됐습니다. CDC는 감염 사례가 계속 줄어들면서도 앞으로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성 간 접촉이나 성관계가 아닌 접촉을 통해서도 퍼진다면 다시 확산할 수 있지만 현재 이 바이러스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남성의 성 접촉이 아닌 상황에서 확산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한 국가는 없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기관은 또한 바이러스가 동물로 옮겨져 확산될 경우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더 빨리 퍼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 유지를 위해 이민자들을 한 해 100만 명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는 반면 이미 불법 입국자들만 해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 강력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오래된 이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구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 해 100만 명 안팎씩 이민자들을 계속 유입해야 한다는 이민 옹고론과 무단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이민 행렬들만 해도 사상 처음으로 한 해 200만 명을 넘어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이민 제한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이민자 유입을 계속 허용해야 할 것으로 의회 전문지터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66명으로 낮아진 상태가 향후 30년 내지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인구 증가는 주로 이민자 유입에 의한 것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구 가운데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2020년 현재 4,500만여 명으로 전체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2030년에는 전체 15%로 오르고 2040년에는 국내 출생보다 이민자들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미국 여성들의 출생률을 감안해 이민자 유입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더 희릉 밝혔습니다. 다만 한 해에 받아들이는 적절한 이민자 숫자는 100만 명 안팎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100만 명씩 이민자들을 40년간 유입할 경우 2060년에는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6,900만 명이 되며 전체에서 16.6%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한 회기년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9월 말에 끝난 2022 회기년도를 한 달 남겨둔 8월 말까지 남부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국경 통행이 봉쇄됐다가 풀린 데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경 통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난민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 행렬들이 쇄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 회기년도 한 해에는 국경 체포자들이 46만 명이었으나 네다섯 배나 급증한 겁니다. 공화장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인 론트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에 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 행렬 50여 명을 저말리 보스턴 근교 휴양지 마시아 스피녀드로 이송하는 바람에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당은 11월 8일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 물가 급등에 이어 너무 느슨한 국경 보호와 이민 정책을 핵심 선거전 무기로 꺼내들고 논쟁을 격화시키며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WKTV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